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바이러스 우리는 예방할 수 있어요. 허위 조작 정보를 막는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의 소중한 이이십니다. 차별과 혐오의 허위 조작 정보 이제 그만! 좋은 뉴스! 진짜 뉴스! 다른 정보! 가득히! 우리 모두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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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